2021학년도 수능 영어 해설 강의 2021학년도 수능 영어 해설 강의 하겠습니다 쉬운 유형 있죠? 18번, 19번이나 아니면 일치, 불일치, 그래프는 그냥 답의 근거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부터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18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다 보니까 답의 근거만 18번은 말씀드릴게요 첫 문장에 에이처처럼 당신들 중 일부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캠퍼스, 드라이브가 운동도 있습니다 푸드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캠퍼스 푸드 운동을 합니다 중간에 나오다 보니까 기부한 음식은 해야 한대요 페리셔벌이 썩다이트시켜요 기부한 음식은 썩지 않는 거여야 합니다 통조림 고기라던가 통조림 과일이라던가 우리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만 봐도 알겠네요 필자 50말 그냥 음식, 기부, 참여하는 방법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심경도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답의 근거한 말씀 드릴게요 첫 문장에 나는 피아노 대회에서 졌대요 친구한테 그래서 나 깊이 문제가 있었고 되게 불행했대요 그 다음에 쭉 어떤 소리에 나오더니만 결론은 아 마침내 결국에는 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아 이건 그냥 보이네요 업셋에서 캄 자 화난 거에서 침착한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답의 근거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 수업 되겠습니다 대입한 문제 풀 때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입한 문제 풀 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계속해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근거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근거와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근거되는 문장 요약하면 됩니다 오답 다시 지우면 답이 남겨져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요 첫 문장 무조건 중요하고요 마지막 문장 무조건 중요해요 이 글의 소재와 결론은 알아야 합니다 영어는 평균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7문장 구성되어 있는 게 그럼 가운데 5문장이 남아있을 텐데 확률적으로 이게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장하는 문장만 찾아내면 끝나요 난 소재 알겠다 결론 알겠다 그럼 주장하는 문장만 5개 중에 찾아내면 오답 지우면 답이 남겨지거든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꼼꼼하게 읽는데 주장하는 문장 찾는 거 뭘 알 수 있죠? 연결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주어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사를 가지고 주장하는 문장인지는 알 수도 없지만 동사를 보면 아는데요 동사 중에 명령문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무조건 주하는 문장이에요 물론 명령문은 예시로 쓸 수도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must, should 필요가 있다 뭐 하는 건 이건 무조건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예외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명령문 물론 명령문은 예신 가능해요 예시 앞 얼마나 중요하면 일곱 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예시 쓸까요? 아무 문장을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또 자기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합니다 그걸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중요하니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에 관한 글은 무조건 실험 연구 결과가 주장하는 문장입니다 연구자는 뭐뭐를 발견했다 입증했다 이런 글들 또 연결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연결어가 힌트거든요 예를 들어 나왔으면 아까 살짝 설명드렸는데 일곱 문장밖에 못 쓴 영어가 예시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위에 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부연설문을 쓴 겁니다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 그 다음 그러나 나 그럼에도 불과하게 통 나왔으면 얘들아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부터 집중해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문장을 해석을 못했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필자가 자기 말의 결론을 써주죠 그래서 그런 까닭에 무조건 밑줄입니다 필자의 결론이에요 또 다시 말해 얘는요 재진술이라고 해서 필자가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거죠 왜?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대입 파악 문제 자 풀어봅시다 첫 문장부터 읽으면 아마추어예요 뭐냐면 무조건 대입 파악은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은 아셔야 돼요 왜요? 소재는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 결론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여기 한 4개 5개 문장이 있을 텐데 다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주어 동사를 보면 알아요 뭐냐면 다음 문장 볼게요 할 수 있다가요 해야 한다 할 표 있다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빨리 대문장 전문성은 이다 해야 한다 할 표의 동사 아니에요 그럼 주장하는 문장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 전개상 그냥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자 쭉 동사 찾으러 가야 돼요 할 것이다가 해야 한다 할 표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주장하는 문장 아니에요 쭉 주어 동사만 찾으면 돼요 없을 거다 해야 한다 할 표다에 안 들어가네요 그 다음 문장 잇 안 할 것이다 끝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난 이 글에 소재와 결론을 알고요 가운데는 주장하는 문장은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수식어 빼고 스토리만 대충 따라가면 돼요 난 이 글에 소재도 알고 결론도 아는데 대강의 스토리를 대충 가운데 읽어보긴 하시면 이거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제가 근거를 표시해 갖고 왔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개발하는 것은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것은 희생 또는 대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식어군은 제가 뺀 겁니다 수식어군은 원래 없어도 되는 거니까 자 문제 풀이할 때는요 수식어군은요 근거 파트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빼버려도 무제풀이 아무 장 없어요 스토리 전개가 되면 되는 거니까 볼게요 소재는요 전문 지식을 개발한다는 거 이거 희생 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우리는 동사, 보호, 전문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수식어군 중에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남기세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남기면 전체 스토리 무조건 이해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야에 있어든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뒤에 있는 것처럼 수식어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분야에 있어든 전문가가 될 수는 있지만 어디, 많은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 지식이 동사 필요해요 상당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 어떤 분야는 전문가, 전문 지식 갈 수 있지만 어떤 분야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또 주어, 동사예요 전문 지식은 영역 한정적, 영역 특정적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특정적이라는 거다 그 다음 문장 전문 지식은 자, 이거는 대, 니아가 수식어군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근거 파트가 아니니까 대강의 스토리 말면 돼요 전문 지식은 자, 퀘리 오브가 이어지다 해요 불완벽하게 관련된 거랑 그냥 연결된 겁니다 어떤 건 전문 지식 갈 수 있지만 어떤 건 힘들 수도 있고 훈련이 필요해요 불완전하게 연결된 걸 수도 있어요 첫 문장 전문 지식은 대가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단순히 없대요 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전문 지식에 막 저 대충 막 나갈게요 근거 아니니까 다음 문장 그거 반드시 또 가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 노력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막 얼룩두낙 읽는 게 이게 근거 파트가 아니었거든요 대충 스토리라인만 아, 전문 지식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보다 아, 노력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나보다 아,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나보다 대충 하고 넘기세요 왜? 소재 결론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이 결론이라 주제문이에요 볼게요 This clear 가주 진조어입니다 분명하다 뭐가? 우리가 이 문장의 동사가 뭐죠? 뭐뭐 해야 한다 뭐말 필요가 있다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하는 이거 결론 아닙니다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동사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주장 문장을 볼게요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전문 지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어디에? 그러한 영역들에 어느 영역이고 선택한 영역들에 전문 지식 집중 선택한 영역에 전문 지식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에 가장 일반적인 선택적 영역에 있던 것에 전문 지식을 집중 내 삶에 정말 중요하고 일반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전문 지식을 그리고 그것들 명사 명사 동사는 후추식이에요 어느 것들 우리가 적절히 즐겨 배우기를 즐기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것들에 그리고 선택하는 거로써 끝났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해라 답은? 1번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익숙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답의 근거만 찾았고 근거는 꼼꼼하게 읽으시면 됩니다